이노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멤버들과 럭키블럭 전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럭키블럭을 이용해서 랜덤으로 나오는 무기로 따오는거지 뭐야 너 왜 리안 왜그래 저기요 럭키블럭도 하나 사고 현주 좀 할게 하나만 사자 오케이 다이아몬드 럭키블럭 뭐가 나올까 어 활이 나왔다 활 리안 너 뭐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엄청 멋있어요 쏘융돌이 우와 대박이다 너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요로님 엄청난 무기를 뽑으셨네 어 뭐야 뭐야 야 검성 요로루 야 어어 야아아아 오랜만에 느끼는 이 쏘누나 감각 롤링 쏜더 스페셜 야 야 안되지 내 지팡이 앞에서는 너 요로야 미안해 아 이거 좋은거 뽑을때까지 이거 뽑아야겠네 일단 마지마블럭 사면 안돼요 이거다 오오 이거 뭐야 와 와 룡맨님 이거 말할만하다 룡맨님 잘 보세요 롤링 쏜어 오오 아하하하하하 오오 아하하하하하 검성 김야의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순간 넌 죽어 있다 잘 보십시오 음 으어어어어 오오 오오오 오오오 야아아아아 올라오오오 오오오 너는 죽어 있다 뭐야 이거만 할만하다 이겨메님 잘 보세요 놀랐어! 오! 검성김냐의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순간 넌 죽어있다 잘 보십쇼 응 오! 죽어있다 놀랐어! 넌 죽어있다 뭐야? 몇몇 후에 나가! 한방이네 또 뭐야 이거는? 말타고 와 얘는 야 이 로켓도 엄청 좋았다 좋다 이거다 모두 하늘을 봐 어? 어 뭐야 하늘 뭐야? 뭐야 저거? 나 원기용 맞은거 와 저런것도 있어? 내색우잖아 신이 버려지셨어 아니다 잉겨미님 잉겨미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싫어요 이거 이거나 먹어 아니 이거 선물 있어요 이게 뭔데? 모르겠어요 선물인가 보다. 이거 선물 떨어지네? 진짜? 선물 열어봐. 아픈가? 안 아픈데? 안 아픈데? 뭐지? 이거 어떻게 열지? 뭐야? 열었다. 열어봐. 뭐야? 뭐야? 야 당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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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루야. 당근 뭐야? 당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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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루야 너무 귀엽잖아. 당근. 당근이나 많이 먹고 더 크고 와라? 당근! 당근! 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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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변하는 것 봐. 진짜 선물 박스는 안 먹어. 이거나 먹어라? 나 화살 화살. 짱 잘 쏨. 음 아냐? 아니에요. 뭐야 이거? 철퇴! 철퇴! 그렇게 늘려가지고 나를 죽인다는 거에 도달하지 못한다. 담요! 끔찍해! 이거 농어! 넌 이미 죽어있다! 으악! 와 시간 멈추는 능력이었나 봐? 와 완전 사기다. 어? 이거 그 칼 아닌가? 요리로가 썼던 거? 와 큰일 났다. 나 완전 좋은 무기 얻었잖아. 너 어딨어? 죽어! 피니시오 처자를 번개를 내놓은 주조사! 야 나 얼었어! 야! 아 이런 애가 다 있어! 저 녀석이 잘못했어요! 찾아서 찾아먹어! 보이즈 뽀삐랑 같이 산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뽀삐가 정말 귀여우시네요 어디 어디 뽀삐 어디있어 뽀삐? 뽀삐 여기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르는 뽀삐랑 저예요 저도 제 삐삐를 소개해도 될까요? 네네 뽀삐 나와! 아 내 뽀삐! 뽀삐한테 무슨 짓이야! 저희 삐삐가 좀 잘 물어요 저 삐삐 뭐야! 뽀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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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맹쿤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 이거 뭔데? 우리 용룡이 잘 키워주도록 해 용룡이가 말을 안 들어! 용룡이 왜 이래? 용룡이가 말을 안 들어! 야! 용룡아! 용룡이 운전을 좀 못하네 그거 좀 어렵더라고 아 용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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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룡이 개쎄! 대우라 위를 봐 위를 봐 얘들아 드디어 때가 왔다 검성 김미아로 돌아갈 때가 왔다 아니 얘면 왜 안 죽어? 얘들아! 얘들아 나 근데 렉 걸려서 무적 됐어 그럼? 내가 안 죽어! 안 죽네! 엄성! 얘들아 나 얘들아 나 렉 걸러가지고 나 무적 됐네? 엄성! 무적 버그 뭐야! 나 무적 됐어 죽여줘 나 좀 무적 버그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 죽여봐 일로 와봐 요루루 나 요루루 요루루는 죽이고 와야지 멈춰! 보여줄게 있다! 어 이야 이거 최종이었네요 이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? 포도밭인가 보다 멈춰! 와 근데 갈 수가 없어 진짜 요루야 나와 어? 뭐 들어가? 문제가 있다 나도 차 나갈 수가 없지 셀프 감옥? 멈춰! 멈춰 멈춰! 멈춰! 죽어! 죽어 몇몇 후에... 죽이면... 나 죽이면... 3만원 죽여! 죽여! 응...무거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겨봐 아 이거 상품 올려야겠다 뭐야 요루루 거기 있어 너 야자수가 됐네 내려주세요 요루루 꺼내주지마 내려주세요 도망가줘요 신궁 호박보르기 신궁 이게 아닌데 도망가줘 죽어! 다행이다 들어왔잖아 죽음이라는 곳에 도달하고 싶나 젊은이 죽어 나 근데 진짜 안죽어 나 렉 걸렸어 아까 용 탄 상태에서 용만 사라졌어 죽인 사람 10만원 뭐? 죽여야 돼 리얼리 그것도 1분안에 죽여야 됨 왜 갑자기 1분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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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봐 죽여봐 절대 안죽으니까 나 버그 걸렸네 뭐야 난 뭐야 와 너무 이상이다 이 무기 자체도 이 무기 자체도 뭐야 쟤 쟤 뭐야 위를 봐 위를 봐 넌 죽어있다 그리고 너도 1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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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 대로 죽였잖아 10만원 잠깐만 그만 때려 좋아할 시간은 주고 제발 그만 때려 이거 한번 먹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제일 좋은 공은 총 주고 투명망트도 주네 우와 칼도 주고요 오 좋은 건 다 주네 병력이 있어? 우와 이건 또 뭐야? 내가 스스로 못 찾는데? 뭐야 위호야 등 긁어줄까? 어? 아니 괜찮아 나도 손 크거든 등 긁어줄게 어 뭐야 나 해골 됐어 가사 피닉스 도망가는 거야 어 나 팔 한쪽이 잘렸는데? 어이 나 크나여 오 도도다로 나 나 야구스 나 흔데가 아하 자 어쨌든 자 오늘 럭키블럭 재밌었습니다 선배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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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극 안뇨 ㅁ ㅁ